다음은 홍합탕입니다! 여기는 홍합탕이 무료지 홍합탕은 이제 취미에요? 취미 오 장난 아니라 포스가 있던데? 아무 데나 콜라도 시켜줘! 콜라! 콜라! 서울로 나가면 이게 통골인지 알지 이게 뭐야? 아 이게 홍합 서비스! 홍합 공부랑 홍합 공부랑 이런 느낌 이게 지금 우리 소자 시킨거야? 어머 진짜 소자네 먹어봐 완전 월코가 바로 나오네 아 맛있어 맛있어 천천히 먹어 나 먹어야 돼 배! 콕 지우고서 돌려도 돼 오옹 오옹 우리 고압국이 물어 고압파고 買 pouco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흐어우 약간 이거 두개 라면 아주 충분 하다니까 픽스터 픽스터 응 돼 crooked speeding 먹어선 나는 김해소벌을 한다 김해소벌을 한다고? 왜 좀 봐봐 한다고? 우리 어른때 로강이 한쪽으로 앞머리 길러가면서 쫙 한쪽으로 가리면서 되게 많은 사람이 있대 얼굴 어떡해